안녕하세요 지랄발경의 니모 그리고 승구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마이크래프트전을 할건데 네 엄청 많이 열렸어 그러니까요 이번 어디로 가죠 우리? 이건 이제 선택인거지 여기서부터? 그렇지 어디로 갈래? 저요? 레드스톤, 선인장, 호박, 질척한데 차근차근 하나씩 다 해보죠 여기서부터? 네 반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딱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저기요? 설마 그냥 시작하진 않겠죠? 잠깐만 이게 아마 드랍되는게 더 많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2단계 도전? 도전! 느낌이 안좋긴 하다 얘네들은 마홉사라서 막 독포션을 던지거든 어떻게 알아요? 마이크래프트에 나오니 아 그래요? 응 마녀들이 지폐를 버리고 있대 아 잠깐만 근데 그러면 내가 근접이라서 제일 불리한거 아니에요? 아니 회피 그래서 회피하라고 있는거잖아 네? 회피를 하면자 회피를 하면자 그러니까 어쨌든 불리한거 맞다는 소리네요 아니 아니 불리한게 아니지 회피를 잘 하라는 음 오케이 나는 회피를 못하잖아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 연타하면은 어쩌다가 되는데 원할땐 안 돼 아니 대씨 대씨 이거 아니 이거 아 이거 이게 그 쿨타임이 있어서 그렇죠 어디 구르기가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반짝 들어와야지 아 그러네 그 딱딱 할 필요없고 그냥 한번 누르면 되는거구만 맞아요 어 그럼 이제 같이? 흐하하하하핰 몸빵 같이? 어 도 도 도 도 도 도 야 그 야 근데 불편하다 어 야 야 디아 디아 조작이랑 똑같네 디아도 이걸로 이게 대거든 아 아 그래요? 에이 내까 죽겠다 결국은 스킬로 회피를 하는거라서 일반 구르기는 쓸모가 없어 어 저 독독 내가 저쪽으로 가면 어 독독독독독 저쪽 그 뭐지 저 구름같은거에 가면은 이제 데미지를 받는거죠 근데 데미지가 독이 마인크래프트처럼 그지같이 들어오진 않네 아 그래요? 잠깐만 잠깐만 으아 야 야 야 아 날려 쪄요 아니 아니 저 한마리 그래도 잡았어 나이스샷 승구님 나이스샷 이 화살은 자동조준이 되네 자동조준이 된다구요? 그냥 가만히있어서 하면은 자동조준이 나 화를 할래 편한데? 그만큼 재미가 없지 난 육탄전이 좋아 어 잠깐만 얘네 뭐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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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푸딩 아저씨다 푸딩 아저씨 와우 오 뭐야 어 죽음 이렇게 한번 죽으면은 두마리가 나와 쪼개진다고 어 오케이 어 뭐야 승구님 이제 도꺼 되는거에요 도꺼 도닥붕 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냐 왜 승구님 모른척해요 잠깐만 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하하하하 뭐한거야? 나 방금 너무 모션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어 어 잠깐만 어 아이씨 아파라 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수건이 죽겠는데 그러나? 아 웃기네 아니 잠깐만 죽겠다고요 하하하하 여기 고기 안 나올거같애요 애들 다 썩은 애들밖에 없어 하나 먹었어 너무 꽁꽁꽁거려가지고 야 야 죽어 죽어라 죽어 죽어 허차차차차차차차차차 하하하하 할아버지가 저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보기좋아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사는 모습 잠깐만 오케잉 어로로롱 아 죽어라 잡고 여기 아 저 목표들을 일단 다 어 잠깐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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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하하 상이상 자 하하 허차차차차차차차 허차차차차차차차 하하하하 허차차차차차차차 이중 컸읍 허차차차차차차차차 vehinch 가마솥 다 찾았네요 이제 위험한 포션 와 저기 엄청 큰 애있다 아 혼자 도망갔어 아니 화산을 쏴줬으면 어 레벨업 와 죽을뻔했는데 레벨업 원래 맞으면서 배우는거에요 저기요 그럼 나 방어력만 찍을래요 방어력 찍는게 없는데 말이 그렇다는거죠 도망갈거야 자자자자자 아 이거 회복포션 그거에요 쿨타임 저기요 저기요 나 죽을거같아 회복포션 쿨타임 들어가요 또 먹을수있어 아니 개수가 있겠지 어 아닌거같아 그냥 계속 먹을수있는거같은데 자자자자자자자 야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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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야 잠깐 와 무섭다 어 이 자폭하는 애들 크리퍼들 진짜 무섭네요 난이도를 올려서 아마 더 아픈거같애 어 죽겄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 안하고 왔나보다 아 저 아니아니 다했는데 그 다 아 여기가 원래 잠겨있었어요 아아 근데 여기가 열린거죠 어 받아라 폭주 요렇게 쓰는거죠 그렇지 그러하다 야 오케이 어 여기 들어가면 응? 여기 들어가죠 무서워 어 어 잠깐만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얘네 그건데요? 엔더맨 엔더맨 어 잠깐만 어 엔더맨이다 잠깐만 나 포스 어 아 아 저기 스터네요 이게 스터냐 그그그그그그그 잠깐만요 나 포션이 없어 나 망했어 나 망했어 왜 내 피가 망했다 승근님 피 하나도 안들었잖아 아니 내가 방금 치운거야 때리면 얘가 못때리네 다시 사라지네 어 그 일정 데미지를 받아야되네요 어 승근님 피 없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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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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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할 때 못때리네요 아니 아니 제가 아 그래요 둘 셋 넷 다섯 야 나 왜 나만 쫓아와 가까운 일 쫓아간다 나만 괴롭히고 그래 야 단거 묻었네 어 나 사장님 화로 듣네 나 이제 활.. 활쟁야라는건가? 단검을 자꾸 쓰니까 단검 주는거 같은데요 쓰읍 근접히 치우밖에 안되게다가 근데 원래 하.. 하하하하 겁쟁이가 되어가고 있다 하하하하 야 다 죽어 다 다 죽어 다 다 어 잠깐만 어 쉣 하하하하 사과먹어 아니 왜 내 피가 달아있지 독 독 독 이 조그만 애들이 계속 어 얘 아까 어 잠깐 그리퍼 그리퍼 어? 어? 지팡이? 글레이브? 어? 승근이 엄청 좋은거 얻었어 유일! 헉! 우와 유일한거 얻었어? 어 뭐야 아니 아니 이번에 관우가 됐네 아 잠깐만 나도 난 희귀 스킬북 있네 아 이거 그리고 이거 그거네요 어 응? 쓴다고 다 아는게 아니고 응 나 법사되는거에요 그러면? 하하하하 그럼 써봐 10에서 25 구진데? 잠깐만요 17 25 자요? 하하하하 지금 자며와요? 어 열어요 열려라 호우 뭐야 하이 뭐야 내꺼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어 난 하프 석궁을 얻었다 하하하하 그렇게 니모는 어 뭐야 빨리해 알았어 알았어 어 오케이 갑시다 잠깐만 근데 하베스터는 뭐야 애들을 잡을때마다 영혼을 얻는건가 수확기? 영혼 얻어서 뭐 하는건가 보네 그러니까요 여기로 오래 있는데 잠깐만 여기 이쪽이야 이쪽 다시 돌아가야되요 가마솥을 찾으세요 아 위험한 포션 저 포션을 뭔가 해야되는거 그라보인데요 찾아야되요 아뇨 아뇨 아까처럼 가마솥만 찾으면 돼 어 야 야 어 순거님 데미지 착살나네 20밖에 안들어가는데 8이 난 17인데 어 뭐야 어 봤어요? 어? 하프 하프 어 멀티로 나가네 하고 쏴봐봐 근데 한발씩 나가네 한발씩 다는건 어 그니까요 한발씩 다는데 어 잠깐만 영혼 수확하고 있어 응 음 써봐야지 이제 뭔지 최대 6개까지니까 어 뭐야 뭐 터뜨리는거에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근데? 네 승부님 혼자 가면 안되죠 하하하하 승부님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해 아 왜 그리로가 하하 아니 서브라리에서 쓰면서 나 그거 하고 있었죠 너무한데? 하하하하 나만 갖고 그래? 오 아 여기로 올 수 있었네 그러네 하하하 수확하고 잠깐 어디로 가야죠? 아 저기구나 저기 우리 맵키면 안돼요? 맵 모르키죠? 아래키 아 오케이 오케이 스킬 포인트를 처음에 이상한 쓰레기 아이템을 쓰는게 아니었네요 아 아껴뒀다가 이런데다 쓰는거야 그런거구나 근데 뭐 어차피 근데 상관없죠 여러분들은 예 저희처럼 이상한거에 찍지 마세요 하하하하 잠깐 이거 터뜨리고 싶어 나 한번 해볼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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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뭐한거야 아 이거 내 표정 녹화하고 싶다 아 대박이다 하하 하하 이 허무함을 뭐라고 표현해야지? 하하 근데 진짜 어이없네 야 야 야 하하 하하 또로록 또로록 근데 승구님 혼자 가면 아뇨 알았어요 응? 그런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죠 아니 가만 서서 찾아야돼 올라가야될거 같은데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우리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어? 네 우리가 저 화살표를 자꾸 무시하고 가네요 미니맵을 켜가지고 더 복잡해졌어 메뉴 꺼 아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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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야 잠깐만 나 화살 뭐하고있어? 뭐하고있는거야 세븐씨 도대체 독대미 못갔어 나도 피없는데 아니 물약 먹으면 된다니까요? 물약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아이 헤이츄 아이 헤이츄 어 조금만에 따라왔다 저기 빨리 날 살려주세요 저기요 아 아니야 진짜 아 이덕은 내 도드이네 내독이라고 인마 내독 네 녹색은 승부님 독 보라색은 적독 오케이 쩍독? 쩍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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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뭐가 날라왔는데 뾰로루 뾰로루 뭐에요? 부활을 줄라고 날라온건가? 그런거 같아요 부활하는 타이밍에 보달라고 그거 얘기한거죠 응 여기여기여기 거기? 승부님이 안보네 하하하하 승부님 왜 안보는거야 여기 저 저 저 저 저 저 여기 길이 많아 흐헣 죽어라 죽어라 오케이 어 또로루 이쪽이잖아요 어 여긴다 나 미니맵 키면 더 편하진 않아요? 어... 안왔어요 어 잠깐만 볼 수 있다 으으으으 으흐 잠깐만 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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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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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잇 이거 뭐야 신속의 포션 일로와요 오케이 아 잠깐만 아니 승고님 몸빵 몸빵 어 저기 또 돼지있다 돼지 잘봐요 오케이 아니 이번엔 내 담검이란 말인가 이거 화살 쓰면 담검을 떨고나보네요 헉 글레이브? 야아아아 노란색이라서 좋은줄 알았을때 노란색이라서 좋은게 아니라 노란색은 미모 색깔이고 초록색이 내색이네 아 그래요? 좋은게 아니였어 해? 다 분해 아니 데미지 비교를 하고 분해를 해야죠 아니 안좋은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 써있잖아 검 3짜리 데미지가 아아 아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얍 잠깐만 그러면은 저기서 위험한 포션을 찾았다는거야 아니 가마솥을 찾으러 통과하는거였지 아아 와 나 나 멀리서 난 후방지원이다 어 영혼들이 모이고있어 영혼들아 내게 힘을 줘 영혼이 뭔지 모르겠네 자 이따 한번 읽어봐야 될거같아 야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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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 하필 좋은데요 근데 그니까요 지금 없다는걸 느끼고 있었어요 어 레벨업했어 으아 야 야 야 오오 나 데미지 왜좋아 승구님꺼 아이 안좋은건데 하하하하 나 어디로가지? 아 저쪽 위로가야되네 올라간다 올라가 올라가 어 60 40일 독이 데미지가 1씩 들어가네 아 그래요? 독은 아 승구님 독이 음 잠깐만 이거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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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거같은데 어얼 워어어어 워어어어 아니...벽에... 에? 괜찮은데? 오케이. 영혼이 계속 따라오네 영혼 좋아. 영혼 맛있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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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ㅋㅋ 대미지는 약혀 지금 저는 총체적으로 약해요 승군님은 총체적으로 강하고 아냐 이.. 너무 느려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 상대가를 자 우리 이 쪽으로 가면 안돼요 야 이거 포션 못던지게 잘 막았고 이 쪽으로 가야되요 그니까 미니맵으로 켜야됬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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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후우후후후후후후 속 시원하다 하하하하 흐흐흐흐흐 야 죽어 죽어 이야! 이야! 스군님! 하하하하 왜 혼자 가는거야! 아 오케이 역시 난 잘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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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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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오 나 화살이 어 화살이 없다 망했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낙사 조심? 오? 하하하하하하 이야! 이야! 쌈 싸먹기! 뭐야 하하하하 어 잠깐만 나 어디가 어 상자 상자! 여기 상자있어요 딱봐도 여기로 해서 떨어져 죽은거에요? 떨어져 죽은거에요? 하하하하 아 이거 돌아서 와야되네 어 잠깐만 하하하하 저기요? 하하하하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가요? 어? 빠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저거 어떻게 가지? 돌아서 와야될거같애 여기가 아니고 반대쪽으로 아 잠깐만 저거 저거 잘봐요? 아 잠깐만 이거 먹고 나 알았으 예쓰 여기 여기서 뭐에요? 어아어어어 하하하하 뭐지? 여기다 그쪽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슈가미다 따라오 아이씨 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뭐야 여기 끝이야? 야아아아아아 잠깐만 우리 갇혔어 어떻게 나가죠? 오케이 됐다 하아 퍼즐이 인근이 있네 이렇게 퍼즐이 약간 가미가 되어있는데 아 또 좋아지 우민이 어어 우민찡 우민찡 이런짓은 나쁜짓이야 으아아아아아 아 이거 그거네요 오 잠깐만 어어어 왓떠 이거 뭐야 어 옷나왔다 어 나 옷나왔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나 물약이 없어 아냐아 화살 없다니까요 승부님이 아까 화살 먹었잖아요 내꺼 어 시작하지 아 아냐아냐 할수있다 네 다시할수있네 아 굿굿 굿굿굿 굿굿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아니 꼬맹이들 이거 빨리 좀 죽여봐 아니 잡고 있는데 아니 내가 잡는 속도보다 쟤네들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하하하하 뭐야 죽었어 스턴 걸리더니 죽었어 잠깐만 야아 야아 부활 부활 내가 죽더라도 부활시킨다 으아아아 하하하하 잠깐만 야 이거 클났다 이거 어떻게 해 우리 밤이요? 밤이 왔습니다 하면서 몹들이 엄청 나와 이렇게 잠깐만 승부님이 근데 왜 이렇게 죽어 화살야 화살 쏴야 화살 아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래? 이쪽 아래 써있는게 밤은 플레이어에게 다음 피해를 입힙니다 그냥 피해를 입네 으으으으으으으 야 야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물량 먹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 돌리면서 하면은 으아! 아아! 아아! 이해했다! 얘 범위가 다르네 아 근데 나 죽일거 같은데? 아 아 이거 난이도 올리니까 어렵네요 보스가 그리고 이거를 이게 다섯 발이나 가더라구요 오! 아 안돼! 나 죽었어 저 불 불 불 불 아니 잠깐만 저기요 절 살리고 죽어주신건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야 영혼을 빨리 모아야 돼 가마솥을 좀 더 때리면 퀴즈 1 끝나겠다 근데 피가 으아! 잠깐만요 아아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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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저 조그만해도 따라왔구나 라스트요? 와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그리고 아 이거 그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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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님 화살 오케이 1페이지 끝 근데 똑같은데? 하하하하 으아아아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아니야! 아 애들이 더 세진거 같아요 멀리서 그냥 화살 쏴요 그게 낫겠는데? 아하 아 밤이 왔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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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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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아 그리고 나 살려요 나 살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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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도망가 도망가 내가 몸빵 내가 몸빵 내가 그리고 폭죽이 다섯 발씩 나가거든요? 그 활 때문에? 아 요렇게 난 폭죽 쿨 들어오면 폭죽 쏠테니까 승부님은 그거 얘는 원거리가 다르네요 근거리가면 답이 없다 물약 물약 먹어요 물약 호잉! 어 잠깐만 화살 나왔다 흐어여 야 뒤졌다 뒤졌다 бо 하하하하하 도망가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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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피해요? 나 왜 이렇게 못피하고 잠깐만 비 놀고 아지애아 아깝다 오케이오케이 이렇게 돌면서 지금 없는부분 없는 대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되 Abdul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 잘왔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휴 아 또 나왔어? 아아 승구님 분산석업 나왔네요 ㅎㅎㅎㅎ 분산 분산시킨다 활을 분산시킨다 39 아래보면 속도가 있네 이게 석궁은 속도가 빠르네 데미지가 적은 대신에 아아 얘가 더 좋다 그거 끼는게 낫겠네요 일단은 와 드디어 깼네요 세번이나 눈치탈출 예이 승리 이제 우미나는 약을 받지 못할거야 무슨 약을 먹었을까요? 감기약? 하하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빠이